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뷰티 박람회가 열려요. K-뷰티 앤 코스메틱 쇼 2016 해가지고 이렇게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송도에서 열리는데 이게 네일뿐만이 아니고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이런 뷰티 관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나온대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학원에서도 여기에 부스를 하나 받아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트 시연하고 이런 거를 학생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시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트 시연이다 보니까 열 손가락 전부를 해드리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손가락 하나에 말 그대로 진짜 아트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뭐 그 정도로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박람회에 MBC 뷰티 아카데미 어 그 부스로 오시면은 아마 제가 네일아트 시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오시게 된다면 부끄럽지만 오시게 된다면 그 부스에도 한번 들러서 저희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시연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내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행을 한대요. 제가 있는 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이틀 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티켓이 필요할 거예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구하나? 음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게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나요. 제가 만약에 마트를 시연을 이제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면 좋겠네요.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송도에서 만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일아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